이번에 프랑스로 한번 가보죠. 프랑스의 대선 결선 투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24일 프랑스에서 실시된 대선 결선 투표에서 에마누엘 마크롱 현 대통령이 마린르펜 국민연합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마크롱 대통령, 지난 2002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 이어 20년 만에 연임에 성공한 프랑스 대통령의 기록을 올렸습니다. 이 투 후보의 득표율이 얼마나 나왔나요? 최종 집계 결과 마크롱 대통령이 58.5%, 르펜 후보가 41.5%를 기록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르펜 후보의 득표 차는 약 17%포인트였습니다. 네, 투표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와는 좀 달라요. 마크롱 대통령이 르펜 후보를 상당히 여유있게 따돌렸네요. 맞습니다. 선거 이틀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르펜 후보에 비해 10%포인트가량 앞섰는데 그보다는 훨씬 큰 폭의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프랑스 대선 때의 승리와 비교했을 때는 많이 저조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5년 전 대선 때도 두 후보가 맞붙었었죠. 그렇습니다. 프랑스 대선은 통상 1차 투표 그리고 결선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득점자 두 명이 다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2017년 대선 때도 마크롱 대통령과 르펜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대통령 자리를 놓고 격돌을 했었습니다. 네, 그땐 두 후보 격차가 컸었나요? 네, 당시 중도를 표방하는 전진하는 공화국이라는 신생 정당을 창당해서 이끈 정치신의 마크롱 후보 그리고 현 국민연합의 전신인 극우정당 국민전선 르펜 후보 간의 격돌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약 66%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던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에 비하면 이번엔 마크롱 대통령이 좀 고전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르펜 후보는 마크롱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프랑스 경제가 악화를 했고 서민들이 더 살기 힘들어졌다라고 강조하면서 표심을 많이 공략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주요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르펜 후보는 비록 이번에 패했지만 빛나는 승리를 했다라면서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희망을 봤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결국 마크롱 대통령이 승리했지만 르펜 후보가 한때는 마크롱 대통령과 표 차이를 급속히 줄인 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결선 투표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는 두 후보 간의 격차가 한 자릿수대로 좁혀지기도 했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프랑스에 만일 극우 정부가 들어선다면 상당히 위험해진다, 이런 위험성을 부각하는 데 선거에 초점을 맞췄고 마크롱 대통령은 특히 르펜 후보의 친러 성향을 지적을 하면서 막판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르펜 후보는 과거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담고 싶은 정치인이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었고 또 이 소속 정당이 러시아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상당히 파장을 일으켰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서 르펜 후보의 득표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최연소 대통령이라는 기록에 이어서 20년 만에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 이런 타이틀 갖게 됐어요. 당선소가 뭐라고 했나요? 마크롱 대통령은 24일 밤 파리 에펠탑 근처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사회 통합을 강조하면서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특히 모든 유권자가 자신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극우를 저지하기 위해 투표한 것 자신은 알고 있다라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지금 프랑스는 의심과 분열로 가득 차 있다라면서 다시 한번 관용과 존경의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주의 언론들은 당장 오는 6월에 있을 프랑스 총선이 마크롱 2기 정부의 첫 심판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선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도 전해지죠.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극우 정부 등장이 유럽 정세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왔던 많은 지도자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을 환영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의 승리를 축하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민주주의 수호, 기후변화 문제 등 여러 국제 현안에서 미국과 프랑스의 협력을 더욱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르질라 폰데얼라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그리고 샤를미셀 EU 상임위장 등은 이 격동의 시기에 유럽연합에 확고히 연대하는 프랑스가 꼭 필요하다라면서 환영을 했고 영국, 스웨덴, 리투아니아, 이탈리아, 그리스, 핀란드 등 유럽 각국 정상들도 일제히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특히 러시아와의 중지에 적극적으로 나섰잖아요. 러시아 반응은 어땠습니까? 러시아는 어제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푸틴 대통령의 글을 크렘린궁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양국 호회관계를 기반으로 한 외교 발전과 협력을 기대한다라면서 역시 축하 전원을 올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